안녕하세요 선청자 여러분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뤘던 v88 플러스를 다르게 좀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확장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제품을 사실 구매한 이유는 뭐였냐면 핸드폰에 그 제가 무제한 요금제를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포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유플러스 그러니까 특정 통신사의 비디오 포털이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핸드폰으로만 봐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핸드폰 대신에 뭐 tv나 모니터 같은 곳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미러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예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해당 앱을 실행하고 tv 처럼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비디오 포털이라는 게 이런 tv 박스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 기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예 설치 버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떠한 설치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정에서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제 시연으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88 플러스에서 웹 페이지를 열고 웹 브라우저를 열고 비디오 포털 APK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줍니다 이 APK라는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그 실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파일 그러니까 앱을 설치할 때 쓰는 파일이 이제 APK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백업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백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설치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추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본인이 사용하던 버전을 재설치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백업 용도로 추출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들여서 설치를 해 보기로 한 겁니다 뭐 안드로이드 상에 있는 파일 익스플로라든지 여러 가지 앱의 이름이 있겠죠 윈도우로 따지면 윈도우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파일 탐색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직접 다운 받으셔도 되고 USB나 이런 것에 다운 받아서 연결해서 그 파일 브라우저로 실행을 시키면 찾아서 실행을 시키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저는 PC에서 다운을 받아서 USB 메모리에 넣어서 이제 그 실행을 했구요 기기에 이제 접속을 시켜서 연결을 해서 실행을 했구요 뭐 직접 기기에서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내부 저장소가 넉넉해서 저 정도 파일을 다운 받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과정은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그 내부 이제 메모리를 둘러보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제가 다운 받은 APK 파일이 존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받아 왔구요 저 중에 하나를 설치를 해 봤어요 지금 기존에 설치를 했었던 거였고 여기서는 지금 설치를 하는 모습만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뭐 진행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앱 마이 앱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비디오 포털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실행이 되는 과정이구요 잠시 기다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 채널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저는 저 무료 채널에서 영상이던 뭐 애니메이션 또는 실시간 이런 TV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설치를 했던 것이라 한번 실행을 해 봤어요 역시나 조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리모콘의 방향키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을 하시려면 리모콘의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키를 마우스 형태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키가 있는데 그걸로 좀 느리더라도 리모콘 단일로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구요 현재 영상에서는 마우스를 별도로 연결을 해서 무선 마우스로 작동을 시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단점이 있는게 마우스로 저 지금 목록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목록으로 다시 그 원위치가 됩니다 잠시 후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뭐 기본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들도 있고 어차피 제가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설치를 해 뒀습니다 이제 자주 쓰는 메뉴로 등록을 좀 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메인에 있는 노란색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저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포털을 선택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저렇게 메인에 버튼으로 추가가 됩니다 단축 아이콘 같은 것이죠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시면 설치를 하시고 저렇게 메인에 하나씩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 개수로는 대략 뭐 한 10개 정도 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밑에 줄까지 그 추가가 되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V88 플러스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직접 APK 파일을 구해서 찾아서 구글 같은 데서 찾으면 나오거든요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 지금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들 8.1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앱 호환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다만 앱이 조금씩 이제 화면을 벗어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차피 기기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또는 에어 마우스 같은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어 마우스 하나로 이제 직접 리모컨과 동시에 마우스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우한국 선우건 이었습니다 선우한국에서는 백성을 모집한다 구독하자 선우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.